. 판문점 선언. 입구 들어선 한반도 비핵화 여정, 향한 길은 더 멀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천명하면서 지난했던 북핵 협상의 역사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권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어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다짐했다. . 남북 최고 주도자의 공통된 의지를 발판 삼아 비핵화의 입구로 함께 들어가고자 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 4반세기 동안 출로를 찾지 못했던 북한의 핵 문제가 새로운 차원의 해결 동력을 갖게 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 .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된 근본적 연언과 관련해 논란이 여전하지만 이는 한반도의 냉전 구조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핵 관련 교육과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1980년대 평안북도 영변에서 오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건설,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했다. . 북핵 위기가 결정적으로 심화한 것은 1990년대 초 냉전 중식의 흐름과 때를 같이 한다. . 소련, 동국권의 붕괴 속에서 체제 생존에 대한 북한의 고민도 깊어지면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 . 1980년대 말핵시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북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이어 1993년 북한이 국제 원자력기구의 대북 특별 사찰 요구 결의안에 반발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막을 올리게 된다. . . 이후 북한은 미국의 안보 위협이 핵을 개발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반복하며 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와 파괴를 최근까지도 되풀이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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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연내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특사단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이 내세운 비핵화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종국적으로 만들겠다는 한의가 담긴 것이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연내하겠다며 나름대로 시한을 잡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불의했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질지다. 결국 이는 5월 말에서 6월 중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로 남겨졌다.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대륙간 단두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핵폐기 과정의 입구로 여겨지는 핵동결 조치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 단계로 실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가동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 더 진전된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에서 남북정상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언급이다.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